오늘 같은 이런 그 행운의 조합이 되려면 몇백년 또 몇천년이 걸릴 수도 있죠. 매우 드문 그 행운의 조합이 오늘 같은 날 또 찾아왔습니다. 청룡의 해에 또 흥룡의 날이 이렇게 겹쳤을 뿐만 아니라 물의 기운이 강한 그 수요일까지 맞물렸습니다. 재물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보여줍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그 흥룡이죠. 흥룡에 머무르는 자리는 그 북쪽 구역입니다. 우리가 또 북쪽 구역의 그 의미를 또 놓쳐서는 안되죠. 북쪽은 바로 흥룡의 기운이 강하게 깃드는 곳입니다. 그곳에서 우리가 또 잘 활용을 해서 돈복을 기원을 하면 이때 그 흥룡의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흥룡의 그 물기운과 함께 또 오늘은 그 북쪽 구역이 재물운의 그 핵심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. 흥룡을 상징하는 그 검은색은 또 오늘의 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 중요한 색상이 됩니다. 우리가 두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보는 이 검은색이 바로 흥룡의 에너지를 그 대면하는 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을 그 북쪽을 향한 채 흥룡의 기운을 그 바라보면서 또 이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그 돈복 터지는 그런 기원 발원 이런 것 등이 돈복을 크게 그 흡수시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그 기운이 또 너무 그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런 그 풍수적인 그 노력으로 충분히 그 우리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열 수 있기도 합니다. 이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구체적인 그 돈복을 상상하는 그런 시각화 작업입니다. 또 흥룡의 그런 행운이 또 재물로 변해서 우리 그 손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또 떠올려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종이의 그 흥룡의 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은색으로 구체적인 그 돈복의 액수 또 여러분들께서 그 희망하는 그런 목표 액수를 적어 볼 일입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이 종이를 북쪽에 그 펼쳐서 놓아두시는 거죠. 북쪽이 바로 흥룡에 앉아있는 자리니까요. 그때 그 흥룡은 우리를 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. 이런 방법이 바로 돈복을 터지게 만드는 그 오늘에 어울리는 그 비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놓아준 종이는 그 날이 바뀐 후에 두 번 접어서 또 버려주시면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만드는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그 방법이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.